네 지금 컴팩트 cd를 지금 과학 2만배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숙명하게 컴팩트 디스크의 선이 아주 자세하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돌려 볼게요 조작을 해 볼 테니까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자 천천히 돌려 보겠습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위로 가볼게요 아주 숙명합니다 더 숙명하게 보이네요 춤이 정확하게 잡혀가 밑에는 밑에 좀 투명하지 않는데 그쪽 라인은 뭔가가 조금 이상하네요 데이터가 지금 저장된 공간이 약간 뭐라고 할까 어 이상한데 밑으로 오니까 잘 보이는데 그게 안보이네 줌이 좀 여기는 잘 보이는데 그러면은 높낮이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일단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여기 초점 맞췄는데 깨끗합니다 네 컴팩트 디스크 cd 에 데이터를 저장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결절이 된 것도 나오는데요 아까 전엔 결절된 것도 보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는 실에 우리가 문을 열겠습니다 이상 광약 앵두금 성분분석 소겠습니다 워낙에 퀘피성 dots 아침 width 아침 날씨 holJo 날씨 날씨